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이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 되는 바램으로 진심을 담아서 불러볼게요. 저희 미니앨범의 수록곡인 불꽃놀이라는 곡이에요. 네, 저희가 아쉬운 마음에 같이 여러분이랑 부르고 싶어서 준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네! 진짜요? 그럼 멤버들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해볼까요? 자, 저희가 부르는 부분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하나, 둘, 셋 여긴 내 네, 껌 하이라이트 너에게 줘야 할게 You're my highlight 기억해 줄래? 네, 이 부분이 이제 불꽃놀이의 4위 부분인데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치 때문에 불러주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마지막 곡 저희 유튜브 품페스트 코리아 2024 라이브쇼 저희 QWR이 준비한 마지막 곡은 불꽃놀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즐겨주세요! 네! 여러분, 노래하기 전에 물완전한 곡 할까요? 물완전한 곡 아, 네! 물완전할게요! 너무 어려우시면 그 하이라이트 조음만 같이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럼 운동이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justified 감사합니다. comfort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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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